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 시간입니다. 원래 옆에는 고 작가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푸라기 연구소를 한번 모이면 이제 두 개, 세 개 찍는데 그 전 사연이 싱글맘 사연이었는데 그걸 끝내고도 오열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한번 울었거든요 사연 읽기 전에 그래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 사연은 제가 원래 이제 혼자도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연이어서 아주 짧은 사연인데 모두가 필요한 사연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명쾌한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들으면서 뭔가 부자의 삶인 제게 너무 먼 얘기 같아서요.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 250 정도 받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모아서 언제 집 사고 결혼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사회 초년생들은 단순히 적금 예금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 모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 동기부여 받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답니다.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제가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투자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 250만 원 갖고 언제 10억을 만들고 언제 20억을 만들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제가 단계 단계 단계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일단은 투자는 나중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패럴럴하게 동시에 가거나 나중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현금 흐름도 저는 구체적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 250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뼈때리는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예를 들어 만약에 대기업에 갔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원하는 자리는 한정적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거든요. 경쟁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경쟁에서 누군가는 집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대기업을 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거나 전문직이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후천적 요소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깨닫지 못해서 그걸 늦게 깨달아서 낮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데서 스타팅 포인트를 갖습니다.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예전에 노력을 많이 했나?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고민을 일찍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난 스타팅 포인트를 좀 높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전문직은 아니어도 공학박사를 해외에서 받으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나이가 있지만 만 나이로 30살에 저는 그 연도에 연봉을 거의 새해 전후로 1억 정도를 받았어요. 보너스 같은 걸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사이닝 보너스도 받아서 전세금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저도 사회 그러면 30살도 사회 초년생 맞잖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새후로 500을 넘게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또 몇 년 전이에요? 그때가 벌써 2013년인가? 그러니까 벌써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 새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솔직히 그 다음부터 전 대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깨달으셨으면 그래 이제부터 노력을 부지런히 하자 마음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 10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랑 공부를 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따져봐야 될 거는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내한테 월급을 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고가를 받고 경쟁에서 올라갈 수 있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이 회사가 그렇게 나한테 내가 열심히 해도 월급을 안 주면 이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근데 그걸 따져봐도 어? 나는 이 월급쟁이로는 내가 10억, 20억을 벌고 싶은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생깁니다. 부업과 사업입니다. 부업도 사업이지만 풀타임 잡과 파트타임 잡이 생기는데 내가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해서 돈을 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데는 경업이 안 돼요. 경업이 안 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이제 부업 못하죠. 부업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능력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25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투자로서 20억, 30억을 만들겠다? 지금은 더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번 이제 뭐 할까 지나간 스토리인 건데 유동성이 확 계속 여러 번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자산이 급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를 잘한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자산 분배를 잘해놓은 사람들이 해서 특정 자산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자산 분배의 승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내가 역량을 올릴 생각을 하고 아까 뭐라고 질문했죠? 사회초년생이 월급 250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모아서 언제 집 사고 결혼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회초년생들은 단순히 적금 예금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모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지질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내 스스로 어떻게 역량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사회초년생들한테 말씀드릴까요? 투자 방송 보시면 안 돼요. 투자는 한번 봐요. 쭉 봐. 한 달 각 잡고 봐. 그러면 S&P 지수 투자를 할 건가 삼성전자의 무량도 투자 할 건가 결정했으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없어요. 냉정하게. 제 생각에는. 제 생각과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어차피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해놓고 계속 정립식으로 사던가 투자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250만 원이면 50만 원 생활료만 쓰고 200만 원 S&P 지수 투자를 들어갔는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분할 매수로.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투자해서 뭔가 떼돈 벌 수 있을 줄 알고 아 뭐 어디 좋은 건수 없나 유튜브에 안 나오나 그러면서 그런 거 유튜브로 1시간 2시간 볼 바에 심지어 체인지그라운드도 그런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영상 안 보셔야 돼요.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똑똑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폴리메스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들 덜 많이 만나서 좋은 영향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왜 250만 원 버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S&P도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6개월 만에 뒤집어지고 그런 일 잘 없어요. 여러분. S&P가 뒤집어지고 그런 일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할 매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폭락이 하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폭락에는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산 분할은 언젠가 이게 오른다는 우리가 합의랑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싸게 산 거예요. 그게 분할 매수의 아주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거예요.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지? 그러면 벌써 그거예요. 만약에 벌써 나랑 똑같은 돈을 벌고 있는 친구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면 벌써 250도 250이 아니에요. 500입니다. 같이 살 거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전략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져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같이 역량을 올리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커플들이 꽤 있어요. 삼성을 둘이 다니거나 여기 판교에서 테크 기업에 되게 큰 좋은 기업에 한 명 다니면서 딴 명은 삼성 다니거나 이런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 PS랑 보너스 받고 하면 세전으로 지금 30대 중반인데 둘이서 세전으로 1억 5천 2억 버는 커플들이 꽤 많아요. 이제 과장 나이 때면은 삼성이 과장이 한 지금 삼성전자가 그냥 뭐 기본급이 한 6천? 정도 뭐 저때가 박사수당 합쳐서 6천이었으니까 지금 뭐 10년 넘었으니까 6천은 넘을 거거든요. 거기 PS붙고 뭐 하면은 한 1억 되고 그래서 2억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악착같이 생활비 진짜 4천만 원만 쓰고 세금 낼 거 해도 1억씩 모아요. 이런 친구들 10년 모으면은 생각보다 집 대출 받고 하면 빨리 삽니다. 빨리 사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안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모든 주식도 유동성도 풍부하고 집값도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이 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엄청 큰 아파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뭐 혼자 살 거다. 그럼 오피스텔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번에 최근에 소개했던 퓨처리스트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로 목표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벌써 내가 그냥 막연한 목표 꼭대기만 있는 거예요. 15억짜리 아파트. 250원 버는데 15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너무 멀죠. 근데 벌써 어때요? 예를 들어 200만 원씩 모으면 2400만 원이니까 70년 모아야 되네요. 70년 모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둘이서 모은다고 해볼까요? 벌써 35년으로 줄어듭니다. 70년과 35년은 다른 얘기죠. 근데 거기서 그게 2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그러니까 둘이서 500만 원 모았는데 둘이서 700만 원 모은 얘기를 바꿔볼까요? 둘이서 700만 원이면 벌써 8400만 원이니까 15억이면 20년으로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그게 투자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S&P 투자를 잘해갖고 복리 효과를 누린다? 그러면 15년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냥 이렇게 단계단계가 있어요. 피처리스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피처 캐스팅을 한 다음에 백캐스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4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내가 내일 할 거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면은 지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막연하게 내가 그동안은 냉정하게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250이면은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똑같이 초년생인데 높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근데 250이면은 뭐 요즘에 최저임금이 200이니까 엄청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엄청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 상상스케어만 돼도 3년 차면 연봉이 기본으로 4천에다가 수당까지 하면 4천, 200이니까 이 친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들어와도 3천이니까 260, 70에다 우리가 뭐 양성하면 이 친구보다 조금 높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단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250 받고 있는데 투자해서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역량이에요. 심지어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라 그래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진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망상에 빠져있냐? 어떤 뉴스를 보고 착각을 하냐? 투자로 돈을 불리고 그 돈으로 또 돈을 불리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매우 그 확률이 희박한 거예요. 안티프레질하게 복잡하게 해서 안마하고 가려면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걸 계속 복리효과가 나게 자산분배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좋은 기업을 찾아와서 하나 찍고 그걸 끝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 찍었으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그 기업이 좋다고 확신이 섰잖아요. 내가 믿음이 섰잖아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앞으로 이런 얘기는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그렇게 말하겠어요. 상상스키 우리 체인지그라운드도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3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빚수 많은 거 명강히 몇 개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삶에 집중을 해야지 그거 안 보면 우리 빚수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저는 이제 고 대표님이랑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 돈 관련 얘기는 다른 채널로 하나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려는 계획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우리가 거시경제 얘기 하다 보니까 돈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거시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경제 흐름을 어떻게 흘러갈 건가 아니면 돈의 역사도 있고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온 건데 우리가 보면 이게 솔직히 빚수도 잘 나오고 시청시간도 길고 우리가 유튜브 수익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추가하는 방향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이 채널을 빼서 진짜 돈 얘기 볼 사람들은 여기 가서 보고 오고 여기는 내 인생에서 핵심 자산 상영인 회계사님이 말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핵심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거를 아시고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핵심 자산인 걸 알면 나한테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20, 30대 사회 초년생 친구들은 열심히도 살면서 내가 노력하는 기쁨을 얻는 그걸 누리는 어쨌든 행복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40대잖아요. 저 같은 아저씨가 우리 동생들 조카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진실되게 다가갈 테니까 함께 포기하지 않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약가님 생각하다가 말이 꼬였는데 고약가님 밖에 다 우셨으면 오늘 3개 찍기로 했는데 다음 영상은 이제 고약가님이랑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두 개 찍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거에만 100% 할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속했잖아요. 계속 좀 지푸라기 연구소에 이거는 최근에 온 사연이에요. 지난번 사연은 6개월 전 사연이고 이거는 최근에 온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섞어갖고 왜냐하면 또 갑자기 영상 하나 나가니까 사연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중에서도 좀 공통분모 모든 친구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걸 제가 빨리빨리 읽어보고 아 이거는 빨리 말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해줘야겠다. 하면서 여러분과 뭔가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늘릴 테니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고작가님이 괜찮아져셨나 밖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